가겠습니다 오늘 또 신캐 오버워치 나왔기 때문에 오랜만에 한번 해보고요 근데 뭐 영상을 제대로 본 건 아닌데 딱 봐도 좋아 딱 봐도 좋던데 캐릭이 캐릭이 좋아서 좋고 팬도 많게 생겼어 스킨도 이쁘게 생겼고 궁극기가 궁극기가 딜은 없던데 궁극기가 딜은 없고 힐하고 공격력만 있던 것 같던데 근데 원거리 힐이 안되니까 결국은 결국은 또 뭉쳐다니는 전용 아닐까 위버보다 구려? 아 그래? 왜 위버보다 구려? 힐량이 별론가? 에임 안 좋으면 힐을 못 줘서 그런가? 그래요 맞지? 귀여우면 됐지? 귀여우면 됐지? 뭘 뭐가 더 있니? 아 그래? 기본 성능이 좀 낮다고? 버프해서 넘어오겠네 어차피 지금은 그냥 이틀 체험하기니까 아마도 버프 같은 거 해서 넘어오지 않을까요? 미끄러졌나보네 미끄러졌나보네 합성이라고? 약간 바닥이 젖어있어서 그렇게 보이는 거 아닌가 원수염원 접속률이 낮았던 이유는 바로 지난 첫 원수염 방송 때 접속해서 절벽 위에 집터를 닦았단 말이지요 사실 방송, 방종호 저는 바로 공항으로 갔답니다 캐나다 캐나다다 캐나다 일주일 내내 날씨가 아주 죽여졌습니다 근데 산책할 맛도 낫고요 까나다야 까나다 퀘백주라서 브로와 영화가 모든 곳에 같이 표기된 게 프랑스 온 거 같고 신기했다 진짜 우리나라 아닌 거 같지? 딱 느껴져 그게 건물이나 뭔가 이런 느낌 높은 건물 없는 거 봐 대박 여러분 사진은 누가 찍어준 겁니까? 사진은 누가 찍어준 거야? 사진 찍는 자세가 왜 이래요? 뭐 이런 거라도 하던지 뭐 보라트라도 하던지 뭐 이게 뭐야 이거 아저씨처럼 오만 가지 젊은 짓은 다 하고 다니고 무슨 뭐 아이템 다 쓰면서 자세는 왜 이래 사진 찍는데 그렇게 어젯밤 한국에 도착하고 씻지도 않고 원스 휴먼을 접속했었다는 사실 여튼 여유 시간이 많지 않아서 어떻게든 근처 어떻게든 근처를 보려고 무리한 저는 몸에 이상함을 느꼈고 어제 원스 휴먼을 하며 검사한 결과 다시 코로나가 걸렸습니다 아니 코로나 걸렸는데 지금 접속 뭐야 나갔네 아까 이또 만 세상에 여러모로 쉽지 않네요 코로나까지 이게 코로나 끝난 게 아니라니까 그냥 코로나를 코로나 같이 가는 게 돼버렸다니께 맞아요 원스 휴먼 지금 버그 있대요 무슨 갑자기 영지의 무슨 아이템이 막 사라지고 이런대 갑자기 그래서 이거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약간의 뭔가 오류가 지금 있다고 해서 아마 고쳐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원스 휴먼은 지금 그 다음 다음 난이도 던전이 우리 서버 기준으로 3일 후에 열려 그러니까 수요일이야 또 3일 열 몇 시간이거든요 또 수요일 새벽에 또 열려 그 다음 이제 뭐 던전이나 이런 거 정도 할 거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냥 계속 파밍? 수다? 약간 요런 거 위주라서 아마 이따 2부에도 간단하게 그냥 하면서 하면 되지 않을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그 스타크롬을 파밍하는 게 불가능이더라고 초기화될 때까지 사실상 그리고 지금 그 재혁이 쓰지 말고 아껴두래 왜냐하면 다음 주 수요일에 하드모드 열리기 때문에 그때 써야 된다고 해서 하드모드뿐만 아니라 그 뭐지 파밍해서 주는 게 더 늘어나가지고 지금은 쓰지 말고 모아둬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냥 지금은 장비 상자나 이런 거 까고 돌아다니는 게 가장 무난하다고 하더라고요 일단 그렇게 해볼 생각이고요 그쵸 그냥 경계구역 같은데 가서 이제 상자 먹고 이런 거 하는 게 문론하지 않을까 메인일 같다 기동성이 진짜 좋다 그게 전부인 느낌 빠데 서포 매칭 시간 6분 넘게 걸린다고 하지만 우리는 우리 10명이서 해도 되고요 5명이서 같이 5인큐 돌려도 되고요 근데 이거 밸런스 잘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되나 좀 잘하는 애들이나 5박기 애들이 잘하는 애들도 잘해가지고 얘네들은 버려야 되나? 그래서 할 사람들은 다 들어오세요 할 사람들은 다 들어와서 대기하고 있으세요 바로 가게 PC방 프로그램에서 원스 휴먼을 지원해주네요 원스 휴먼을 바로 서비스해줬다 인기가 어마어마하다고 10곳 정도 선취했다고 아하 이거 지금 엄청 난리야 해외에서도 그래서 지금 그 스팀 동접자 10위권인가? 거기에 퍼스트 디센던트가 맨날 막 5등 이랬었는데 그거 아예 날라갔어 없어 밑으로 내려가버렸어 내려가버리고 원스 휴먼이 지금 6등인가? 계속 높더라고 말했잖아 그때 해보고 이거는 좀 아닌 것 같다라는 느낌 원스 휴먼은 이제 좀 잔잔바리로 즐기기 쉽고 난이도도 지금은 쉽고 물론 이제 다음 주 소요일 되면 좀 어려워지겠죠 그래서 재밌는 것 같습니다 이럴수가 5.7 플레이를 누른단 말인가 오랜만이군요 이거 저 그래픽 해상도 때문에 그래 허용도 눌러야 되고 사막 고양이 님만치즈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아 거참 됐다 강한 아니오 강한 기숙사 Remember who's in charge. See you later. Apagando las luces. Mess with the best and die like the rest. You caught? You caught me. I was born in the old days. The sword. The skin. 폴로세오 리메이크 됐죠? 맞죠? 어때요? 폴로세오 리워크 된거 좀 괜찮습니까? 푸시 맵 루나 사피 좋아졌어요 확실히 이 팀을 보세요. 우리가 잘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쉽게 보여줄게요. 오, 예! 알겠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봐봐, 닿지 마세요. 너는 더 잘 보셨을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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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루시오의 임팩트가 없냐? 마지막으로 돌아올 것 같다. 이렇게 끝을 놓고. 너는 더 잘 보셨을 것 같다. 아, 진짜 너무 미국 갬성이다. 그치? 뭔 말인지 알죠? 너무 미국 갬성이라 약간... 난리 났네 옵티머스 프라임 목소리 안 바뀌는 거 좀 아쉽네요 메가트론 이게 어떻게 메가트론 바스티온이요 자동차만 좀 귀엽네요 아 주노 자 이번에 나온 신규 영웅입니다 신캐 자 우주 컨셉이죠 우주 컨셉 우주시대 기술을 활용하여 자신의 궤도에 진입하는 문제를 해결한다 약간 우주와 물 이런 컨셉 굉장히 잘 나온 캐릭터라고 봅니다 외형적인 부분도 귀엽고 아기자기하고 네 모델링도 되게 좋고요 기술들 메디블라스터 이게 이제 좌클릭으로 힐도하고 딜도하는 그런 주사기총 같은 거 뾰뾰뾰뾰뾰뾰 쏘고요 일단 이거 들어가서 보죠 훈련장 가서 스킨은 아직 없지 목소리도 귀엽다고 목소리도 못 듣나 들어가서 들어야 될 듯 아무튼 요런 캐릭터 신규 힐러 힐러가 나왔습니다 이 다음이 뭐가 나올까 이제 벌써 또 기대가 된다 요새 저는 잘 메타도 모르겠고 너무 뭐 바뀐 것도 많고 제대로 된 대회가 지금 1티어급 대회가 아직 없다라 보니까 좀 봐야 될 듯 바뀐 것도 지금 워낙 많고요 좋습니다 한번 훈련장에 들어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는 이게 동남아 친구인 것 같던데 실명이 무슨 태민 뭣이 뭐던데 목소리 봐 귀여운 거 봐 감사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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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료 좀 부탁해요 치료 좀 부탁해요 오오 좋아요 프레임 왜 이러냐 60으로 되어있냐 이거 약간 송하나 같은 비슷한 목소리야 뭐야 아 쭈욱 나가는게 아니고 한번 누르면 한탄창정도로 쏘는구나 12발을 쏘네 12발 자동으로 한번 누르면 12발이 나가네요 헤드가 없네 기다려봐 한번 다 맞추면 몇 들어가지 데미지가 25 50 75 한 80 들어가나보네 12발에 80정도 들어가는 것 같은데 이렇게 하면 힐 되고 난 이건 좋은 것 같아 이거 좌클릭 우클릭 은근 개 스트레스거든 좌클릭 우클릭 나눠서 대신하는거 개 스트레스 거든요 힐하고 딜하는거 근데 한번에 대는거 좋다 한번에 대는거 좋은데 거리 댐감 아이고 이거 어지간하면 딜하지 마시고 힐해야겠죠 힐감소도 있어? 힐감소? 힐감소 있으면 무조건 중근거리용인데? 보겠습니다 메디블라스터 좌클릭 아군은 치유하고 저게는 피해를 주는 점사무기다 그 다음에 우클릭이 영상에서 봤던 펄사어뢰 우클릭으로 타겟팅 디디디디딩 잡은 다음에 좌클릭 누르면은 유도투사체를 발사하여 아군은 일정시간 치유하고 저게는 피해를 줍니다 펄사어뢰 타겟팅 펄사 저렇게 75딜이네요 75딜 음 쿨이 몇초야? 10초? 뭐냐 이거 높이 날진 못하네 피해를 줍니다 슬라이드 부스터 수평으로 미끄러지는데 빠르게 이동합니다 수평 기동이네 그 다음에 2단점프 2단점프하고 활강도 되네요 이런식으로 수평이동 그냥 날아다니네 2단점프한 다음에 날면 그냥 나네요 이렇게 앞으로 슈프트하면 동통 이러면 날아다니네요 쿨도 꽤 길어 이거 지속도 활강도 되고 기동성 좋네 그리고 방금 한게 화성식 오버부츠였구요 그 다음에 하이퍼링 통과하는 아구리 이동속도를 증가시키는 고리를 만들어준다 오 반복되나? 반복되네 계속되네 오 이속관문 팀원한테 이속관문을 만들어주네요 공중에 띄울수도 있다고? 아우와 오 헐 이속중간 그렇게 긴건 아닌데 약간 볼목같은 느낌이네 진짜 차원관문이다 완전히 하이퍼링을 미칠까요? 오오 이런거 하이퍼링 이속관문을 배치해주는거죠 그 다음에 궁극기가 궤도광선 전방으로 움직이는 광선을 호출해 아군을 치유하고 공격력을 증가시킵니다 이거는 딜은 없더라구요 보니까 그냥 광선이 안에 들어가있으면 초당 100킬이라는거 같던데 100킬에다가 공격력 증가 공격력 증가 공격력 증가 35%래 직선으로만 가나보지? 공격력 증폭 근데 이거 이거 쓰면 그냥 도망가면 되는거 아님? 흐흫 맞아 관통되던데 그 애들이 온걸? 환영해요 강제로 이제 뭐 지역 미는 데는 좋을거 같긴 한데 이제 무조건 싸워야되는 곳들 있잖아요 무조건 그 버텨야되고 싸워야되는 그런 곳에서 쓰는건 좋은거 같긴 한데 이제 건물도 뚫고 들어간다라는거 그거는 좀 괜찮을지도 발차기함 강벽에는 막히네 이것도 에임 안좋은 사람은 힐러 못하겠다? 구면서 죽는다고? 그러겠지 음 근데 매력있다 캐릭 매력있어 왜 벽비벼서 왜 올라가지는거야 이거? 아 이게 그냥 올라가지네 헐 하이퍼링 하이퍼링 근데 너무 날아당기면은 너무 전위에서 날아당기면 그냥 뒤지겠는디요? 허허허허허 안 쏘고있으면 그냥 캔슬되버리네 안 쏘고있으면 그냥 캔슬되버리네 힐량 자체는 나쁘지 않은거 같기도하고 아닌가? 퇴치기만해도 올라가긴하네 힐량 발차기와?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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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을 것 같기도 하고 근데 어차피 선수급이나 대외급에서는 쓰려면 좀 어려울 수도 있겠지만 뭐 우리들이 하는 그냥 광물 구간에서는 외판 나오지 않겠습니까? 님들이면 나 힐러 메인 포지션인데 얘 안 할 거임? 난 무조건 할 것 같은데? 일단 귀엽고 기동성 좋고 뭔가 실하는 맛도 좀 있고 쏘는 맛도 좀 있고 얘 개 노딜이다 얘 개 노딜 먼 거리에서는 이제 백퍼 아니겠어? 이제 처음에 그 이 얘 쟁탈전 하는 거지 주노 쟁탈전 하고 주노 쟁탈전 한 다음에 주노 못하면 아나 하는 거지 그러지 않겠니? 하하하하 아나 주노 그건데? 그리고 이제 주노한테 주노 세틀라이트 빔 쓰고 앞으로 딱 뛰어가면은 주노한테 뽕주기 주노 급발진해가지고 뛰어가가지고 그냥 냅다 막 쏘는데 개 노딜이고 어 근데 뽕 뽕틀라이트 뽕틀라이트 쓰면은 꽤 센거 아니냐? 괜찮은데요? 재밌는데요? 재밌는데요? 전 원래 포지션이 힐이라서 저는 맘에 드는데요? 니들이 성능이 구리다 그러건 뭐하건 난 난 한다 주노 안주면 안함 주노 안주면 던짐 닉변에 이게 뭔가 긴급 생존기 같은 느낌이 없어 뭐 이런식으로 살아야되는데 이런거 그냥 내생존용으로 깔면서 확 도망가야되는거긴 한데 뭔가 그런 무적생존기 같은 느낌은 없어서 날아가는 속도가 그렇게 빠르지가않애 이 공뽕은 좀 좋다 공격력 35% 큰데? 괜히 잘못 날아다니면은 그냥 헤드 맞게 딱 좋거든요 하늘에서 모빙이 안되가지고 하늘에서 이제 수평모빙을 하잖아 수평모빙을 하니까 뭔가 뭔가 이렇게 이렇게 막 난리바가지 쳐도 내 몸은 직선으로 날라가니까 가보겠습니다 그래도 괜찮네요 새로운 힐러가 나왔다라는게 쓰읍 쓰읍 그래도 좀 마음에 드는 요소가 아닐까 흐흐흐흐흐흐 일단 공방 뭐 가보죠 들어와 보세요 선착순 5명 되면은 초대해서 공방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둘도 있나요? 두명 더? 아 지금 친구 공개로 돼있나요? 그냥 공개로 바꿨습니다 거헛 잠시만요 보이스 버로 되있냐 아아 아 들리나요? 네 잘 들립니다 고맙습니다 일반전에서 빠대 이렇게 하면 되지 않을까? 다들 오버워치 얼마만에 하십니까? 3시간 전이요 님 빼고요 님은 오버워치 말고 다른 게임 안하잖아요 아... 할려구는 하는데 손이 안 갈 뿐입니다 나머지는 최근에 오버워치 안했죠? 저 오버워치 합니다 한 3일 된거 같은데 원수유먼 재밌다 아까... 아까 준호 해보러 잠깐 들어왔다가 결국 잠깐 해보고 껐군요 네 요즘 경쟁 너무 힘들거든요 왜요? 경쟁 좀 왜 힘듭니까? 요즘 경쟁 너무 힘들어요 탱커 쉽지 않다 탱커 버프 됐다며 버프 됐는데 지금 버프 됐는데 그... 제가 세... 제가 있는 세계는 딜럭 게임이거든요 여전히 어디에 뛰어가요? 그 정도가? 저 지금 푤따기입니다 아니 근데 그럼 딜럭 게임 맞지 아직도 근데 이 스트레스 때문에 사람들이 이 오버워치를 안하는 이유가 그거라니까 스트레스 수트레스 땜에 안하는거라고 이거 누구랑 채팅해 인마 오우 오사님 저 이거 소리 밸런스 맞나요? 뭐 나쁘지 않은거 같은데요 아 그래요? 상한쨈님 찾고 남녀친구랑 채팅함 아 무슨 소리세요 아니 사실 팀버워 소리가 좀 커서 어떻게 줄이는지 찾아보고 있었어요 가보겠습니다 쓰레기촌 쓰레기촌도 겁나 오랜만이야 Aus 요새 메타 메타 어떻습니까 요새 메타 요새 뭐합니까 윈디자 왼디자 윈디자 시그마 뭐야 시그마 요즘 좋더라구요 맨날 똑같애 아니면은 마호가 해도 나쁘지 않던데 마오가 좋아해요 마오가 진짜 많이 하던데 맛집님만 목소리 좀 크다 개별 조절이 안되지 참 이거 어떻게 조절해요? 개별 조절이야 개별 조절이 안되네 목소리 큰가요? 약간? 네 좀 큰 것 같아요 그래야겠다 오버하시 오랜만에 하니까 뭔가 느낌이 이상하다 그래픽이 너무 부드러워서 이상해 누가 관전한다 어 나이스 혹시 에임에 자신 있는 자 나이스 뭐야 시리 젊어야 돼 누구야 누구 젊어야 돼? 그 무슨 애쉬로 바꿨어요 애쉬 맨처 나왔어 애쉬 맨처 나 뭐 하는게 없는데 아무것도 안하면 돼 가다랏 감사합니다 저기 벤처있다 어 미친 미친 벤처 벤처있다 야 이거 에임 안좋으면 이것도 힐 못하거는디 이제 오일게 이제 오일게 왼쪽 힐 잡았다 잡았어요 잡았다 잡았다 여기 애쉬 회단대 파우스 나이스 이거 남아볼래요 라바 하이파우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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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빠르다 하이파우닝 우와 타르다 저거 하이파우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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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친 하이파우닝 개 빠르다 왼쪽 위에 파라 있다 왼쪽 뒤에 파라 파라 필요한데 까비 오른쪽에 애쉬있다 애쉬 애쉬 예팬들 아 죽었다 아유 이 엠병할 아니 샤틀라이트 빔이 이게 좀 내가 먼저 채웠어야 되는데 저게 더 빨랐어 아이고 더블 점프는 무제한이구나 시프트 중일 때는 한 번만 아이고 청소에는 계속되네 살려 살려 아이고 아이고 아 죽어버렸어 히도 먹고 났거든요 정량 앞에 앞에 둔 피 힐 먹음 잠시만요 힐 먹음 힐 먹음 뭐야? 난리바가지다 난리바가지 난리바가지 다 죽는다 다 죽어 다 죽어 다 죽어 정신이 하나도 없네 내 몸조차 못 가누겠어 너무 정신이 하나도 없어 생각보다 신량이 좀 만족스럽지가 않네 위에 위에 여기 위에 나갔다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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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멸입니다 뒤에 떨어졌는데 뒤에 있으면 돈피 빠졌고 뒤에 돌렸어 뒤에 돌렸어 아 이거 벽도 통과되는구나 힐팩 쪽에 뒤쪽이야 아퍼 제 핑크만 안 왔어요 예 네 다리를 좀 잘 잡고 해야겠는데 세틀라이트 빈이 어쨌든 벽을 뚫고 가니까 저렇게 나이스 나이스 뭐야 한 더해줘요 날아갈려면 한테 DIAM 한 더해줘요 한 더해줘요 한 더해줘요 아 시그만 죽여줄게 이거 뽕졌다 이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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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완전 카르페였는데 카르페 지금 발로란 저건조 아니 이게 이거 있으면 내려가질 못하네 머리 위에 타라 네 나이스 이송 먹어라 남발 깨졌다 쟤 이안네 이안네 애쉬있어 왼쪽 안에 에쉬필필필 아 나 타죽어 나 타죽어 어어어어어어어 부활 되지 않아요 여기 메르시가 뒤에 있어요 어디야 안될거같아 한참이 없는데요 이거 아니 밑으로 안되려가지는게 좀 리스폰 바껴가지고 시간이 진짜 애매한게 여기로 올라가잖아 이거 힐 못 받는데 뭐야 무조건 힐 만한다 왼쪽 앞에 위도우 있다 왼쪽 밑에 1층에 간다 차원 관문 위도 왼쪽 밑에 혹시나 했다 저희 나눠 주문데요 재밌게 깼는데 근데 그 죄송한데 발키리 왜 누름? 죽기 전에 다 들어갔는데 1분밖에 안 나오고 조심해 조심해 직선 조심 좀 멀다 상전 창전 창전 상전 창전 창전 네 미성질로 고정 빼빼빼빼빼 저기 손브라 이쪽으로 올라왔다 빔 빔 가버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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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밑에 윈스 같이 들어가면 되는데 아 이거 걸렸네 아우 나 몰린다 괜찮아 괜찮아 막았어 막았어 오케이 EMP 업고 막았고 컷 나이스 아니 이걸로 딜할 시간이 어딨나 시라기도 개바쁜데 지금 근데 그걸 무시워놓고 러시 쓰면 괜찮긴 하던데 무조건 그냥 붙어 다녀야겠는데 얘는 오우 아아 A만 하는 자신있다 차일드 너무 작아 위기를 한번 이걸로 걷어냈었죠 오우 깔끔했구요 하리님 47개구도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지랄 쳐 웃는거 봐 아니 왜 근데 생각보다 성능이 별로라는게 써보니까 바로 느껴진다 이게 그 너무 짬뽕 드르륵 힐이 다 들어가야 힐량이 맘에 들고 그리고 거리가 좀 떨어지고 힐이 이게 멀면 또 다 안맞으니까 되게 진짜 개찔끔차는 느낌이야 그 사료 종일 힐 만하는 느낌 한식 중식 일식으로 비빔밥 만들었죠 그리고 또 이 우클릭으로 그 무슨 그 뭐 펄사 펄사 올해 그거 할때도 띠디디디디디디디 이거 되게 오래 걸려 그딴거 할 시간이 없는데 지금 타겟팅이 되고 써야되갖고 차라리 딜하지 말고 그냥 힐로 써야될거 같은 느낌 그게 평타가 투사체잖아요 맞죠 근데 거리 데미지 감소가 있거든요 이거 잘못된거 아니에요 이상해 좀 뭔가 좀 사생도 오래 걸리고 그리고 궁도 너무 느려 터져서 쓰면 도망가면 됩니다 히트 스킨일걸요 평타 히트인가요 히트 스킨일 투사체 맞아요 그거 빠른 되게 빠른 투사체예요 아 그래 2단 점프도 되게 답답하고 그 다음에 그 뭐냐 이거 공중에서 슈퍼트로 활강할 그 뭐야 비행할 때 안 내려가 밑으로 내려가는게 없어 그래서 그냥 한번 2단 점프하고 날면 그냥 그 상태로 계속 날아야돼 끝날 때까지 오히려 잘못하면 똥이야 하늘에서 막기 딱 좋아 안기 눌러도 안 내려가던데 그냥 취소하고 뭐 이렇게 해야돼갖고 약간 좀 손이 많이 가네 은근히 힐량 버프 좀 해주면 좋을 것 같은데 힐량하고 우클릭 아 근데 모으는 시간 너무 단축하면 또 원래 출시 때는 좀 오피도 내줘야되는데 근데 뭐 테스트기간이니까 나오는건 결국에 한달 뒤라 버프에서 나오지 그러겠죠 뭐 블리자드 특이야 처음부터 세게 안내고 처음부터 쓰레기로 내기 옛날에는 세게 나오지 않았어요? 옛날에는 그랬었죠 근데 언제부턴가 이렇게 망해버린 메인 이모가 없었다면 소전때만 해도 엄청 훨씬 더 떨렸을거에요 근데 소전은 좀 말이 안되게 했어요 소전 아나가 가장 쎘었지 나왔을 때 펜슬을 해야됐네 위버는 처음 나올 때부터 쓰레기하네 현재 진행형 아닌가요? 난 지금 해보니까 위버가 좀 더 좋은거 같기도 하다 위버 좋은데 지금 위버 힐량도 더 좋고 난 눈감아 생생보가 좀 더 좀 더 나은거 같은 기분이 들어 생생보 좋아요 넌 라마트라야 라마가 계속 나와 벤지 튕겨내기 벤지 막 밀고 들어오는데 얘네? 옆에 벤지 힐 좀 아우씨 얘네 잘하는데요? 밀려가지고 나로 뺄게요 뭐야 벤지 힐 좀 낫사했어 더 위렀어 나 자살해야지 깜찍해 나도 날아간다 약간 힐이 맛이 없다 약간 그 힐이 되고 있는지 안되고 있는지 잘 모르겠어 뭔가 아나처럼 힐격감이 좀 떨어져 벤지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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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벤지 오우씨 나 홀딩 안에서 거짓은 내려와죠 암호 위에 암호 위에 오우씨 아 피해 아 피해 오채 은행 켜졌구나 이거 들어가야 된다 나와야 되죠 위 있었지 왜 안 돼 형이 사온거 받았어야 돼요 당전 꺼져 저거 피한다고 앞으로 갔다 내가 세틀라이트를 이따가 쓸걸 저거 흘리고 벤처가 다 죽이고 다닌다 쟤네 벤처도 쓸만합니까? 지금 좀 내려오긴 했죠 좋았다가 내려온 것 같던데 왓슨 왓슨 뭐가 이렇게 생기냐 미친 절멸 나이스 나이스 하지만 마오가 잘 버틴다 컷 탈아 살았어 탈아 살았어 나이스 이거 망했다 마오가 지점 빼라 뭔소리야 내가 뒤로 잘 돌았는데 하하하 백도만 조심 백도만 조심 벤처 안으로 앞에 안에 뭐있다 해소디있다 해소디있다 힐러 못감 조심조심 2층에 뭐있어 2층에 뭐있어 2층에 뭐있어 오리사 나왔네 오리사요 오리사 들어간다 2층에 2층에 바티가 못올라가 내려봐보자 내려봐보자 세리만 지킬게요 이거 2층으로 다 올라간거 2층에 들어간다 이거 백도리맨 백도리맨 내려가고싶다 아 죽같아 캔슬 익숙하지가 않아 저기 1가 다있다 살려야 돼잉 아 말고 죽었다 내가 이겼어 아 뭔가 쉬프트를 다시 캔슬해야 된다는게 되게 어색하네 팔아? 아니구나 음 지하로옵니다 아 대피한거 뭐 바티 못지나갔는데 별수없다 뺐다가 뺐다가 쟤네 궁이야 이거 맞아? 죽지마 벤처야 하하하하 미친듯이 살리기 하하하하 적선이 나가면 되겠다 우리 고기 다왔네 호영이거든요 어 저의 궁 다 쓴다 살았다가 네 괴도강선으로 가면 될 것 같아 끝나면서 올게요 끝났어 끝났어 어디에 오신다 어디에 오신다 어디에 오신다 어디에 오신다 어디에 오신다 어디에 오신다 오리사 옆에 오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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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근데 빔이 너무 느려갖고 아 근데 이게 느리게 안하면은 우리팀이 힐이랑 공버프를 못 받고 빠르게 하면 빠르게 버리면 이게 날라가 버리니까 그냥 직선 기술이라 약간 조절할 수 있는 기능이 있으면 좋겠어 애매해 지하로 오는 것 같은데 쇼트야 지하로 오는 것 같네 지하로 오는 것 같네 아 내려가 올라간다 지하로 올라간 거든요 지하로 올라간 거든요 지하로 이미 많이 먹혔음 지하로 다 왔어요 나이스! 올라가! 올라가! 다 죽었어! 다 죽었어! 뭐야? 우리 어디 갔어? 에이 나한테는 안 막혔어 Q를 속도 조절 좀 했었으면 좋겠고 마우가 왜 이렇게 쎈? 엄청 땡땡한데? 힐 좀만 주면 그냥 파라 나왔다 파라 힐 나이스 나이스 마우가 반멩되면 힐이 안 돼 뭐야 이거? 펀치다 이 자식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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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힐 되게 많이 하셨네요 힐만 하면 거의 저 안 때림 잘 노클 타겟팅이 순간적으로 딜은 좀 꽤 들어갑 차증이 좀 차증이 좀 거지 같다는 약간 버프는 해야겠다 약간 힐량 늘려준다던지 아니면 뭐 힐 감소를 좀 줄여주고 거리별 힐감 좀 줄이고 궁속도도 좀 어떻게 해야 될 것 같고 대회에서는 대회에서는 이거 뭐 거점 말고 쓰겠어 이거? 러쉬 하면서 대회 피그로는 나올 수 있어요 그거 거점 밀기나 이런 거 할 때는 저거 계도광선 쏘면서 밀면 강제로 싸워야 되니까 뭐 근데 그냥 빠져도 되는 전장에서는 저거 외치면 강 도망 맞죠 루시우에다가 주노 놓고 벤처나 트레 놓고 퀸러지 가면은 템포가 진짜 빠르거든요 팀파이트로는 괜찮은 것 같아요 경쟁에서는 그냥 이속 기술이 있어서 광역 기술이 많아가지고 쟤네 그냥 한가운데 들어간 다음에 한가운데다가 궁 바로 깔면은 바로 우리 팀 다 힐 받으면서 궁버프라 이게 운종할 때 보면은 처음에 그거 이속 깔아주고 장판 깔아준 다음에 통과해서 상대 거리 좁히고 쉬프트로 높게 떠서 우클릭 차징해서 힐 까놓고 다시 내려와서 뒤에서 힐 주고 그런 식으로 많이 하더라고요 루시 할 때 광역 딜러 빠바방 들어가면은 또 나쁘지 않은 것 같기도 하고 생각해보니까 이 빔을 상대방한테 깔 필요가 없네 이거 어차피 우리 힐이랑 공버프라서 우리 팀이 있는 우리 팀 진군로랑 약간 이런 데다 깔아야지 이거 아깐 우리 팀이 들어가는 게 아닌 내가 저 칸 가운데다가 밀어넣어갖고 쓸 수가 없네 저희도 퀸 러시 한번 해보죠 해볼까요? 근데 루시오 있어야 돼요 루시오를 제가 지적 못하는데 한번 해볼게 괜찮을까? 이속이 3개거든요 그러면은 그러네 퀸 이속에 다 중첩 되나 이거? 대상이에요 중첩 안 돼요 아아 개별로 이속이긴 한데 그래서 턴이 저희가 템포가 원래 한턴 좀 쓰면은 다음 상대 턴이어야 되는데 이속이 패가 맞으니까 조금 더 거리를 한 번에 도륙이야 스피디하게 싸우긴 좋겠다 대회에서 이런 건 재밌을 것 같은데 대회에서 재밌을 것 같아 경쟁에서는 좀 힘들 것 같아 근데 이번 월드컵에 안 나옴 대기랄 누구 이속 먼저 쓰나요? 제거 쓸까요? 제거 처음에는 그냥 써도 돼요 처음에는 오케오케 어? 광 깔린다 그냥 가야 되지? 이거 안 쓰더라도 초반 이속용으로는 무조건 써야겠네 뭘 라인이야 에코있다 에코 그럼 recuerde 아이라이트 나인 twitter 나인 나인 하나 잡았다 어이구 죽었다 어이 ambiente 아啰 뭐 ев 1인 되나요? 비비오는 신나게 딜 받고 죽어버리기 방금 걔네네 어쩔 전기톱 출근 도대체 캐서디 하더라도 도대체 조심 뭐야 분위기 안되는데 라인 방벽 때문에 다 막힌다 막힌다 도대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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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4명 다 있어 하나원 하나원 라인 궁극기다 이거 아나 안보여 잠깐만 아이고 쌤 뭐야 쌤 이러면 저희 중 쓰고 버틸까요? 어 라인 여기까지 따라와요 어 벤 초필 와우 너무 빨리 썼다 이거 내가 궁을 너무 빨리 썼어 저기에 주노 저쪽 주노도 궁 빠졌고 옥제 가방 망했어요 깜짝이야 어 이걸 누워 아 라인 다 할 말이에요 에코 내가 뵐게요 이거 하나 시메 붙었어 시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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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라 시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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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먹혔어 미친 어? 뭐야 이걸 자? 타라 머리 위에 떴다 위일수 있나? 어? 이거 안들어가? 이럴수가 안 돼 안 돼 아 근데 심해요 세긴 센데요 저거 풀잠팅하니까 모든 부전 나를 더 강하게 한다고 아 이거 약간 준호 준호 별로 맛없어요 해보면 느낄거야 약간 맛없다는게 아 그니까 뭔가 재밌긴 해 아기자기하고 재밌는데 뭔가 그 아나 정도는 되는 임팩트가 좀 있어야 되는데 말이야 아 아 저거 탔구나 한 아나 정도에 맞은거 진짜 루시오 오리사 느낌 나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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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이 있음 네이 나하고 가야지 오케이 이러면 2층 안닿을게 도망가면 달려 월지에 쏘는거 그냥 나만 드라 원이긴 하거든요 나만 드라 원이긴 하거든요 오라마 어 원이 땡 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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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하하하 어우 좋다 넘어갔다 뒤로 네 패턴 흘린 시간 흘릴게요 이거 오케이 오케이 슬맨이야 여기 맞았죠 뽕뽕뽕 뽕나마 뽕나마 네 저게 2라이스 해줄게요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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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메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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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린다 복한의 개혁 복한의 개혁 시메피해 팔차기 쳐 먹어라 나이스 힘에 무서워요 나만 때려 덩치 커서 충전하기도 좋고 메이다 메이 너무해 이렇게 연락법 Baş와도 때릴 때가 없다고 나만 절멸 있겠는데 빼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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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빠졌고요 다 빠졌고요 들어갈 때 내가 궁 깔아줄게 맞궁 깔아야겠다 잡아 잡을 사람 100 대 0 좋았고 건방진 녀석이 지금 준호를 빼? 야타를 들어? 저러면 강해지긴 해요 낭말이 없네 야타 저러면 강해지 리얼 가짜 압니다 이상 아타를 이기고 싶어 그렇게? 바우가 안죽어 좀 죽어줘 여러분 준호 좀 맛 좀 있나요? 하하하하 와우 빠르다 와 진짜 빠르다 에코 시그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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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동차 배밉 쑤 iße 플레이 cope 하하하하 제 욕 까지 intrigued 서 reicht Frankfurt erez 기 nap 내 태양으로 바꿨어 에코어에서 옆행 빠진 애쉬 애쉬 애쉬인지 캣서드인지 저 2층에 윈스 뛰어왔다 윈스 아웃 윈스 피해 백더디 나왔네? 힐러 빠지는 중 잠깐만요 힐러 빠지는 중 상대 주노 닉네임이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출근 배트다 아 왜 이제 막지? 여기 윈스턴이 다리 좀 풀릴까요? 한 번에 풀게요 지로트 좀 풀릴게요 저기 리퍼 나오 아씨 안 올라가지 개소리에요 우린 쇼풍이 있을텐데 아니 없을대요 없을대 갚나? 아 없을대요 스타드 지민아 드렸어요 고원 나 풀어 우리힝들 없네 나이스 힝 뭐야 개 커버는 중 그냥 자리야 정수리 위에다가 물총 개쏘기 물총 개쏘기 기포와요 진짜 와요 진짜 치매했어 아이씨 못 잡았다 퇴 퇴 이제 안 죽어 도넛 제가 죽여져있어 밑에 소리 난다 죽여주는 거 맞죠? 아니죠? 어 다음에 싸우기로 했어요 아 오케이 아비 여기에 이 석진은 어디에 있는 거야? 거점에 따라놨어 거점으로 와 그냥 탈까요? 갈까요? 리퍼 피해 리퍼 쿵 리퍼 피쳤다 리퍼 한 번 깨줘 한 번 깨줘 한 번 깨줘 안 죽어 안 죽어 죽어 하하하하 윈스플일 다 필이야 다 필이야 필이야 여캠 빠졌고 컷 러쉬가 안 맞았네 진짜 거의 물 주는 느낌으로 힐 해야되네 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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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G2 끝나니까 저씨 심해방벽까지 있어 개급혐 컷 피 이리야라는 소리에 시리가 켜졌다구요? 나쁘지 않은 것 같기도 하구요 한판 더 하고 파티 한번 새로 리방 가겠습니다 혜릭은 귀여워 근데 귀여운 건 최고다 스킨 뭐가 나와도 다 괜찮을 것 같긴 해요 그게 중요하지 평타 힐 약간 좀 힐 들어가는 느낌만 좀 더 줬으면 좋겠어 이 힐 되고 있는지 잘 모르겠어 조용할 때는 그 힐 찾는 소리 때문에 소리가 나는데 막 난전일 때는 머리에다 물 주는 건가 안 주는 건가 이게 지금 머리에 물 준다는 표현이 너무 귀여워요 하늘에 막 떠가지고 자리한테 막 머리에다가 개 꽂아가지고 실망 계속 좀 그래도 지금 이 방에는 이제 오버워치를 좀 잘하는 사람들이랑 많이 하는 사람 했던 사람들이 좀 있는 편이라서 이제 이 다음 판이나 리방하면 그때부터 지옥이겠네 네 밀리는 판에 준호는 어떤지도 보여드리겠습니다 개 발리는 판에 준호 그 날파리 아 휴 먼저 주노길 잘했다 하하하 그래도 지금 행복하시잖아요 그러면 된 거 아닐까요 개 고통받는 주노는 어떤 주노인지 이거 안 잡혀? 일단 패스매치 한 판 다 주노하려나? 바로 들어 에코야 뭐야 뭐야? 뭐 누구한테 들어간거야? 내 거 구슬? 하하하 뭐한테 날라왔네 하하하 너 호그 누가 나 아 뭐야 하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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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가 이기려고 게임하나 하필 아 누가 이기려고 호그 들고 왔나 하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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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삭 하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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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근데 그거 이속이 쓸 때는 나는 통환 안해도 나도 이속 빨라지는 건가 바로? 잠깐만 아이 아 그러네 어 나는 2 쓰면 바로 갱 빨라진다 시전할 때 본인은 자동 적용이 갔어 그러네 자동 적용이네 아직 여기 있잖아 내 주변에 호그 걸어 다녀 개무서운데? 아 내꺼 어 뭐야 아 깜짝이야 나이스 아니 왜 요새 맵이 다 밤이야 이거 아 도라도는 원래 밤이지? 맵 바뀐 거 알아요? 도라도도 바뀌었나요? 뒤에 배경이 바뀌었잖아요 삼각형 피라미드 같은 거 생겼잖아요 저거 원래 없었나? 원래 없지 않았어요 원래 있지 않았어요? 원래 있지 않았음? 원래 있었어요? 원래 저기로 들어가는 거 저기가 삼각점 아니야? 네 저기가 삼각점 이건 뭐야? 아 얘가 이거 주노 온 거야 여기서? 이게 주노 거 주노가 다 타고 온 거 주노 왜 돌아 돌아왔음? 주노가 천욕하게 돌아도야? 그럼 스토리상 얘랑 솔저랑 만나나? 뭐지? 저는 안 변했습니다 그럼 얘도 소속이 오버워치인가? 아니지 않아요? 얘가 메이한테 상호대사도 이모라고 부르던데요 메이는 중국이고 얘는 베트남인데 메이가 이모? 메이한테 이모라고 부르던데 뭐지? 심하다 브라더스 그럼 얘도 저거네 오버워치긴 하네 우리 픽이 조금 이상한데요 좋아 힐 주기 딱 좋구만 이 정도는 돼야지 힐이 마치 해도 돼요 이거 절망편에서 나오는 건데 아냐아냐 이런 판 이긴다 아 경쟁 들어온 거 같아 도와드릴게요 2층 힐 뱀 와 준호 위에 힐 안됨 하하하하 2층을 올라갈 수가 없어 좋았다 준조 안됨 미친 하하하하 여기서는 여기 공격에서는 개빡센데 2층 힐을 줄 수가 없어서 잠깐 바꿔 망가진 세계를 물려주진 않을까 어? 준호 내리시는 하하하하 여기 일거죠 여긴 좀 넘어가야 되겠어 하하하하 여러분 우리 다 2층 갔다가 갈까요? 2층 출마서 스킬 해야 될 텐데 네 한 번에 원점 아나 개 오랜만이야 오른쪽으로 와주세요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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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일드님 겐지 신화 스킨 있네요 올라갈게요 디바도 갔다 오바투 잖아요 원래 힐 맨 힐 맨 스노 힐 아이코 힐 아이코 힐 아이코 힐 뭐해 뭐야 그 빨침 뭐야 퐁이다 퐁퐁퐁 퐁퐁퐁퐁퐁퐁퐁퐁 호다 재홍 대개 왔습니다 여러분 대개 왔습니다 여러분 대개 왔습니다 예거옵니다 예라 이씨 허허허허 geh 하하하하하하 와우 쁘미암 배부 시러 근데 생생보가 아까운데? 아 생생보 버림 얘네는 좀 매섭다 간다 뭐 자 객사운드요? 깼어 빼 빼 빼 빼 빼 우와 뭐야 뭐야 뭐 개 쎄 아니 개 쎈데? 제발 제발 사람 살려 하하하 디바 좀 성가시다 디바 또 올라왔다 여기에 올라가야되나 디바 구스터 빠졌다가 다시 올라감 캐서 내 하하하하하 저기 아니야 어이구 아이 더러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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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바 녀석 네 디바가 요새 너무 쎄가지고 디바가 좋군요 네네 이번에 그냥 단체로 계단 쪽으로 질러가지고 조금만 더 밀면은 괜찮은 자리 나오긴 하거든요 왼쪽 어느 계단으로 가시나요? 오른쪽 왼쪽 우리 0킬이야 0킬 못들어가겠는데요? 이리 줄게 나이스 퍽 잡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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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데웠어 이런 나이스 나이스 주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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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내줘 주노 HP 여기 디바 디바 힐 디바 1 1 이거 그냥 화물 밀어요 화물 밀면 돼 에이커필 뒤에 디바 뒤에 디바 이걸? 디바 생존력 무슨 일이야 이걸 사라갔네 저걸 사라가 개 딴딴한 디웅 저쪽이다 빼라 이 새끼야 나이스 에코코시야 맞아요 아 떨어졌다 올라가세요 올라가세요 위성 위성 어 못 올라가 어 뭐야 아니 디바 왜 녹틸아 나 안 죽어 으흐흐흐흐 절망편이다 아 아 안되는데 절망편 너무 일찍 와버렸는데 파랭 포켓 짜놔요 으흐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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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흫 2층 올라가고싶어 2층 올라가고싶어 2층 올라가고싶어 여기 저기다 아 나도 올라가고싶은데 머리 위에 누가 혼자 연병 떨다가 불사 뺨 얘 왜이래 에이 다시 아씨 못 죽었다 너 왜 안죽어 와 구르기 됨감 쓰 와 뭐야 아 저 캐서딩 내가 이겼으면 저 녀석 자존심 좀 박살났을텐데 오른쪽이요 오른쪽으로 메카옵소서 애매하긴 하네 구르기 댐감으로 조개안 죽었네 가는 중 아나가는 중 디바 디바 하리카 들어왔다 힐 가능? 죽어라이 왜 안죽어 저거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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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힐 하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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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사 없음? 깨졌구나 깨비 깨비 자폭으로 4킬? 라위로 마지막 바꿔 라위한 것처럼 재밌었습니다 아 확실히 이런 2층 많은 맵에서는 별로인 것 같아 특히 공격에서는 뭐 러쉬 할 거 아니면 별로야 아 이 녀석 추잡한 모습도 있었는데 그거 나왔어야 되는데 오케이 고생했습니다 여러분들 아 나가셨구나 오케이 오케이 아잇 좋았구요 두번째 또 같이 하실 분들 들어오십시오 아 네 디바 진짜 안죽는다 진짜 안죽고 방어매트리스도 개빠르고 개많이 쓰고 디바 사기메타군요 지금 아 내 디바 맨날 녹지 두명 더 없어? 맨날 옵치 해달라고 연병들 떨더니 그 옵치 해달라는 놈들도 없어 에반데 없어? 아 가짜야 방금 한 사람들 빼고 옵치 옵치 할 사람들 들어오십시오 맨날 그놈에 오버워치 해달라고 그 지랄 연병을 하더니 정작 오버워치 하면 별로 없어 그 4명하고 이 두람 6명밖에 없어 마이크 상관없어 상관없어요 아무나 오셈 마이크 뭔 산거 아니야 오버워치 하는데 마이크 해야 됨? 해야지 일단 선착순 초대 요렇게죠 왜 추천네 사르베림 높아? 지금 다 2잖아요 나머지 맞습니다 얜 왜 초대가 안돼? 친구에게서만 초대받을 수 있다는데요? 그럼 엄기덕씨로 됐네요 키리코는 궁에 공격력 증폭 없냐구요? 공격력 증폭이 아니라 이속 공속이지 키리코랑 비슷한 뉘앙스인데 이러면 키리코가 천만배 좋은거 아니냐? 무적기 있지 벽타지 기동성 나쁘지 않고 팀한테 순보타지 이거는 힐을 삐바바바바밤 하면서 지랄하면서 맞춰야 되는데 그거는 걔는 그냥 약간 타겟팅처럼 날라가서 힐을 알아서 꽂히지 쿠나이 헤드데미지 세지 그런데? 거기다 궁도 비슷한 느낌이야 까는게 물론 그 세틀라이트 빔도 앞으로 쭉 가긴 하지만 느려 터져갖고 키리코 군범이만큼 가지도 못해 힐이 되느냐의 차이 정도? 힐공 힐의 공격력 증폭이냐 이속의 공격력 증폭이냐 약간 이런건데 자 공속 어? 그러면 키리코 주노네 답은 키리코 주노다 같이 깔고 둘다 궁 깔고 들어가면 다 녹일 수 있는거 아니야? 아니면 하나씩 써 약간 키리코 같은 느낌으로 써야될 것 같긴 한데 근데 지금은 키리코의 하위호안 같은 느낌이네 그리고 다 먹혀 아까 해보니까 시그마 방벽에도 다 막히고 주노꺼가 매트리스에도 다 먹힘 답은 디바다 버프? 버프 해줘야돼 해줘야될 것 같애 힐양을 늘려준다던지 뭐 여러가지로 버프를 좀 해줘야될 것 같은데 가마초의 아나 한발 수준인게 너무 아닌 것 같애요 힐양 너무 딸림 너무 애매해 높은 것도 아닌 것 같은데 약간 한강라면 같은 맛이에요 étique 허허헤 밍밍하니 뭔가 그 한강 물폭탄라면 밍밍해 되게 싱거워 되게 귀엽고 화려한데 뭔가 실속이 좀 없는 느낌이네요 맞아 맛이 없어 되게 뷰도 좋은데서 이렇게 딱 뭔가 라면 딱 끓여가지고 막 전복도 넣고 막 개 넣고 해산물 막 딱 때려 박은 다음에 라면 하나 딱 넣고 스프 넣었는데 물 5리터 넣음 그런 맛이랄까? 애호만 좋았다 그래서 닝닝해 맛이 우리 WNG님은 티어가 어디십니까? 그님 티 어디? 골드? 엄기덕 씨는요? 엄기덕 씨는 푸비공이시네 한 번에 한 걸음씩 모르겠어요 아 뭐야 아이 뭐해 아이디가 왜 이래요 닝닝님 아니 씨 엄기덕 씨 누구예요? 아 미친 이렇게 귀여운 닝닝을 쓰시면서 약간 오버워치 재질인가? 엄기덕 엄기덕이야 약간 오버워치 재질인 닝닝? 오버워치 재질은 뭐예요? 약간 있지 않아요? 약간 오버워치 재질 배그 재질 닝닝 차이 어디 있지? 에코의 호그다 에코의 호그다 위도 위도우 왼쪽 위도우 왼쪽 위도우 여기 왼쪽 앞에 힐 안 돼 거기 솔지 알아서 하내야 돼 위도우한테 갇혀가지고 지금 방이 안 나온다 힐 힐 홍, 갈고릿 빠짐 이거 훅 훅 봐 훅 봐 혹은arians 시그마야 제발 뒤밭 상 Ledlot 고고고고고고고고고 고고고고고고고고고고고고고고고고 어이 아 어 오케이 호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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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화를 했어요 호그 호그 살렸어요 발키리 발키리 저렇게요? 저 제가 좀 먹었는데요 조금씩 세로 미친 미친 메넷이 음 기덕씨는 원래 오버워치 좀 했었나요? 다음번에는 해내고 오빠일거야 배그는 개고수잖아 그럼 보통 오버워치도 잘할텐데 위도우 궁 다른 느낌이긴 하다 쪼지마 쪼지마 위도우 궁인데 쪼지마 엄 기덕씨 호그 던다 호그 던다 호그 던다 왼쪽에 호그 잡아 호그 잡아주세요 호그 잡아주세요 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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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요 이거요 호그 던다 호그 던다 호그 던다 호그 던다 호그 던zeug 나사 하나도 hemos 질러 scooter 호erne 빌러 호 reacts 렉스에 메르킹 에피 아우 날아다니라 왜 이렇게 날아다니는거야 저기 저기 툴퇴어요 메르시 쓰레기같은거 잡아죽여야돼 아 위도우 C 아이고 위도우 위도우 휠 밴 나이스인데 뭐지 못하겠어요 하하하하 어쩌란 길이니까 뭐 똥게미라 그럼 아 도움드리께요 살렸다 기덕이 어떻게 살았어 아하하하 아 거점쪽으로 돕시다 이거 아 그래야될거같아 위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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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끝나고 어 뒤에 에코 복제 하하하하 한 번 잡았어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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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유 저 위도우 어디서 낫자 이게 뭐야 얘 죽어났다 어 소명하게 나름 하하하하 하하하하 내가 다 잡으면 그냥 귀찮아 죽겠다 어 어 위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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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아 위도우 잡아 잡아줘요 위도우 위에 있어 여기 위에 2층 2층 2층에 위도우 상대 주노우 어디 있어요? 아까 죽었는데 아 아 아 아 아 아 조심 거점 받는거 정리해야 돼 뭐야 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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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아 아 아 나이스 나이스 부활한다 저거 부활 바리아코 나이스 아 아 메르시 미치겠네 진짜 아 위도우에 다 터지네 컷 아우 메르시 에이 어 나이스 이겼다 안 돼 안 돼 이겼어 이겼어 뭘 안 돼 이겼어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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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줄 하하하하 어 메르시 날개 뛰어야 하하 허허 이걸 쓰이네 하하 아 아 아 내 얘기 안 듣니 너 메르시 날개 뛰어야 하하 내 얘기를 들으라고 임마 하하하하 죄송합니다 하하하하 아이씨 이겼다고 몇 번을 말았는지 혼자서 아 이제 이겼구나 이러고 있어 이거 하하하하 하하하하 더 있어 왜 해 이럴 거면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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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르시 날개 찢는다는 얘기만 몇 번 나가는 거야 도대체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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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 오른쪽 오른쪽 흠흠흠 흠흠흠 흠흠 흠흠 캔딩 아 이제 TP가 필요가 없네 이렇게만 해 이렇게만 해 TP까지 쓰면 더 빠르게 남 하하하하 메르시가 문제구먼 자리야? 자리야 때려주지마 자 죽인다 자리야 벌써 부처증이잖아 이 위도우 건너편 다리 아이씨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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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주노도 약간 키리거 같아요 플레이 미트다운 아우 해 하하 나이수 메르실을 받는다 지네끼리 힐 더필 겁나해 위도우 컷 오우 메르실 극혐 들어갔어 위도우 안 뺐네 위도우 계속 왼쪽으로 나올거야 조심해 위도우 왼쪽에 있다 왼쪽에 위도우 알았어 막으셈 위도우랑 스킬 오 위도우 나이스 힐링릴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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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릴 어 밑에 밑에 지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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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아아아앍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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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힐 받으러고 뒤에 왔다가 애들 치아로 나오고 저기 자리아 필 자리아 필 아끄이 쨉 아아앍 나한테 도망가고 있어 누가 피해 아아 여기 아까 방금까지 했다 적은 시점으로 이타야죠 적은 시점으로 이타야죠 적은 시점으로 이타야죠 적은 시점으로 이타야죠 내가 달티리 달티리? 달티리 죽여버려 진짜 찐주를 했으면 야 너 궁을 했어 할 수 있을까 할 수 있을까 에라이 그냥 모르겠다 그냥 진짜 개 개 두서없는 게임 느자고 없는 게임 이게 개씹 광물 게임인가 미소 50 미소 혼자 나갔다 혼자 나갔다 혼자 나갔다 아잉 아잉 오우야 너무 아픈데요 야 이거 요새 골드 수준 왜이래 하핳 골드 탱커가 이래? 흐흐흐 이럴수가 이럴수가 준으로 타기하기가 쉽지가 않구만 아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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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고있어요 위도우가 우리 위치 본다 아잉 도망갔어 아이코 복제 아아 아 저 위도우가 문제다 자네 팀은 저 위도우가 문제야 아아 저 위도우가 뭐 부캐거나 뭐 그런거 같은데요? 그러니까 메르시 저 위도우가 뭐 부캐거나 뭐 이런거랑 위도우한테만 붙어주는거같아요 계속 나머지는 별벌리 없는데 위도우가 문제네 주노 폐허힐은 또 뭐가 좋을까요? 주노요? 지금 쓰레기 쓰레기 이속과 문 하이퍼링 키노다 키노 도전 위치 조심 위도우 안 맞는 나이 위도우 좀 해보실래요 그냥? 위도우 좀 해보실래요 그냥? 어우 나 피가 계속 도와주니 날 노린다고? 와우 알아볼기 어렵다 이건 무조건 러쉬 했어야 되는 애다 아니 알아두기도 안되는구나 러쉬도 안되겠는데 그냥 이긴거같아 왜 이긴거같아 제가 이거 못하는것도 있고 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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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요 아닙니다 윈슨은 잘못이 없어 잘못은 솔저에 있어 너 야 너 나를 약과? 얘 자리아가 전체 쇠깅이네요 할만해 뭘 하고 있대? 야 에쉬가 있구나 와 잔야 너무 뜨거워 잔야 필 아 이거 못잡았네 위도우! 위도우메르시 위도우메르시 아우 그러니까요 엄청 잘 쏴요 아우 너무 잘 쏘는데 그냥 다 쏘는 중 아 아니데 위도우딜량이 제일 높아 미친 위도우 기다려 드세요 더 좀 밟아야 된다 아 내려가 오세요 팔차기 나 진짜 위도우 필 아 가비, 메르시 붙어주는거 진짜 개 소름돋네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까비 이건 위도우때면 어쩔 수 없었다 그러니까 쟤네 둘이 뒤오거나 다인큐거나 그러겠죠? 저 계정도 부계정인 것 같은데? 프로필 보면 오오 무빙 무빙 이 사람? 랩스비 또 그냥 아아 엄청 잘 쏘요 핵이야 가기 전에 피가 쭉 따라요 핵이야 핵 근데 좀 이상하게 쏘긴 한다 약간 랭커들이 쏘는 그 느낌이 아닌데? 원래 저렇게 안 쏘거든 냅다 신고해버리기 핵이라고 하기에는 무빙 좀 썰음해 뭐가 이상해 암튼 모르겠어 일단 신고하면 판다는 블리자드가 할 것이다 기난경기 위도 신고 명언 신고 가기다 원래 저보다 잘하면 다 핵이다 하고 신고하는 거에요 무조건 신고해야지 이거 어떻게 쓴거지 아 왜 이렇게 안 맞니? 아 약간 바뀌었네 와 이거 에임이 되게 어렵네요 좀 막 셈 얘는 자일 없나요? 힐러니까 지금 다 있잖아 모든 캐릭터한테 자일 다 붙어있지 않나? 아 아 달려주세요 아 캐서드 이거 자력 수류탄 바뀌었지? 네 아 아니요 아 나갔어 벙팡니 잡고 나갔어 얘 어디까지 했 이거 옛날에 선광처럼 바뀌고 이속 내려지고 이런걸로 바뀌었던가? 맞아요 맞아요 어 아 아 아 아 아 들어와 아 이거 에임이 너무 어려워요 이거 아 기덕아 하나도 더 어려워 안 맞아 우와 깜짝이야 님네임이 왜 엄기덕이야 뭐 에임 보니 아 메이 뭐야 나 너무 어려운데 뭐야 생각보다 에임이 에임 좀 쉽지 않음 맞추고 아 아 스팀을 주문다 아 뭐야 누구야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뭐야 이거 쟤 움직일 때 소리가 이상하게 나네 아 아 이거 사거리 왜이래 수류탄 사거리 아 아 아 설마 옛날처럼 이거 다시 되나 아 아 뭐야 왜 바톤 토치에 미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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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est 아 이게 오 좀 oh 아 벤 아 아 아 섬광이 멈추는 게 아니라 섬광이 약간 슬로우탄이네 슬로우랑 이동기 금지 오 바뀐 콜로세우 처음 해봐 이 다음 신캐가 궁금하네요 얘는 이제 됐고 다음 신캐 다음 신캐 탱컨가? 순서상 탱이 나와야 되지 않나? 아니면 힐러 하나 더? 탱이 나올 때가 되긴 했는데 그럴 거 같아요 탱이나 힐 중에 탱이 나오고 왔으면 좋겠는데 좀 지금 힐러 하나 더 나오면 탱컨 개수 똑같아지는데 나와 나와 이거 그릅 나가게 할 수 있나 지금? 어 나 혼자 나갔어 탈주했어 방금 걔네야 류설린 나와 나와 그룹 나가게 안되는구나 왜 안되요 요새 원래 그룹 나가게 됐었잖아 우리끼리 한번 할까? 그런가봐 잘 안잡혀 그리고 다 들어오세요 할사람들 들어오셈 네 우리끼리 그냥 우리 무지랭이들 밸런스 안 맞으면 어떡하냐고요 안 맞으면 뭐 쳐맞는거지 안쪽이 알아서 맞춰봐 알지 뭐 아쉬운거지 준우 무조건 넣고 하는걸로 해보죠 아 어쩌라고요 누구집에 나랑 친추되있지 뭐야 15바퀴잖아 플레인가 이거? 플레힐러네 아 컬러풀림이야 오케이 오케이 한자리 이건 누구야 레벨이 5인데 저거 명예 레벨이 5인데 와 이 사람 티어 어디야? 저거 맞춰야돼 어? 닉네임 다시 보인다 김기동님으로 닉네임 보인다 뭐야 닉네임이 안보이다가 다시 보이네 스트리머 모드로 비공개 돌릴 수 있습니다 아아 이러면은 보자 이거 이 밸런스를 으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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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일단 김기동님이 제일 티어가 높지 않나요? 아닌가 여기서 어떻게 찢어놔야 되지 공개라고요 아 그러네 뭐야 빠대밖에 안하시긴 하네요 3000시간 랭커가 있다고? 누가 랭커야 이 중에 랭커 없지 않아? 힐러 골드 여기도 골드 플레 다 여기 FPS 근데 고짜라는 사람들이고 한 번 잠깐만요 이렇게만 바꿔서 이렇게 한 번? 음 이렇게 한 번 할까? 맵을 좀 바꾸겠습니다 루나 사피 이거 한 번 더 해봤어 이거 어떤? 루나 사피 어떤가? 저는 괜찮은 것 같아요 괜찮다고? 아니야 이 팀도 쎄 저기가 와 북은 왜 이래 주은호 한 번 해보겠습니다 남는 거 하겠습니다 남는 거 하겠습니다 덤픽들 하세요 감사합니다 부금이 굉장히 아 이거 자유군요 네 근데 원투 투 하면 될 것 같은데요 그냥 어차피 경쟁룰로 해놨을 텐데 그거 롤이라서 잠겨요 힐러 둘 픽하니까 잠겼는데 음 음 둘 픽하세요 우리는 다 이름들이 강해 용봉탕 엄기덕 김기동 막 다 강한 이름들이야 강아지 보고 가세요 여기는 어느 나라 맵인가? 일리아리 맵인가 이거? 응 그렇다고 했던 것 같아 음 이속 온 오오 하이퍼링 이거 미리 깃었죠 이거 이거 왼쪽으로 왼쪽으로 흘러가지 말고 왼쪽으로 왼쪽으로 이렇게구나 라인이다 라인 라인 저 힐 되나요? 잠깐만 알갈 알갈 잠깐만 알갈 알갈 카비 저 필리였는데 정확히 정확히 오픈 힐 힐 힐 저쪽으로 우리 안되나요 다고기 2나 힐을 잃어요 험려 힐 점프다 뒤에있다 이겨 주 이겨 주 보기 모자 시행 기회 하이 이거 홀딩이 안 되는데 어흥 오른쪽 캐서디 캐서디 T 방 망치 조심해 망치 조심 망치 범위 왜이래 밀자 밀자 맥 맥 맥 맥 맥 맥 맥 맥이래 캐서디 힐 힐 공을 좀 소모하긴 했는데 쟤는 키리코랑 저거네 주노네 키쥬네 키쥬 하나 쓴거니까 나쁘지 않을듯 힐 힐 힐 아니 이게 벽 뒤로도 해킹이 되네 왼쪽에 이제 손 바라주세요 네 손 왼쪽 왼쪽 캐서디 왼쪽 캐서디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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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었는데 으아아악 뒤에서 무서운 소리 나요 라인 그렇게 빠르 라인 라인 개무서워 아이고 아이고 그럴 수가 없네 손브라를 해? 양아치야? 라인 바넥킹한다 힐 엇 아이고 힐 힐 힐 힐 힐 힐 망치면 안 되는데 망치를 징긴다고 여기다가 아 아이고 힐 개 털리는데요 흫허헤 힐 힐 힐 끝이야 아니 잠깐 뺐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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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헤리코공 뺐다가 뺐지 술로 막는 게 낫지 않나요? 빵치가 하루 종일 있어 얘 힘싸움이 안 된다 힘싸움이 뭐야? 인사 벨패가 필요하구만 아 봉탕님이 로봇 비비시길래 줌 때렸는데 안녕하세요 하고 계시길래 인사 바로 포기함 이거 잠깐만요 저쪽 딜러가 누구였지? WNG랑 레이지가 있었지? 저쪽 탱커가 너무 딱딱해요 이렇게 해본다 놀랍게도 딜러 하나만 바꾼 겁니다 어떻게 되나 보자 아 근데 어쩔 수가 없어 밸런스가 왜냐면 나머지가 다 골플 막 이런데 저 사람은 아 맵 한번만 더 하자 이 맵 저 사람은 이제 브론즈라서 딜러 딜러 저거되면은 힘들어 아예 안 된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아 뭐야 이거 이상하게 남는거 한건데 흘려왔네요 상관없습니다 아무거나 하셔도 됩니다 으흠흠 하고싶은가세요 여러분들 너 이쁘다 흐흫 아닌데 스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 왜형원투리면 안되는데 이거 이 1번 한 걸음씩 맛집 라인이 티어가 어디지? 플레인 아니야? 주로 분이 계시다면 알려주세요 그렇다고 아까 얘기하시잖아 어... 뭐야? 왜 탱커가 두 개야? 나 왜 탱커가 두 개로 보여? 그 사람 픽했다가 푸셔도 그런 거 아니냐? 아... 그런가 봐 일단 이속? 뒤로 할 생각을 못 했는데? 오른쪽으로 뒤로 할 줄 잘 모르겠어요 왼쪽이기요 왼쪽 아 왼쪽이야? 아 이맵이 여기가 왼쪽이구나 아까도 갔다 왔는데 아하하하 여기 언덕도 있어가지고 반대팀 기준인 오른쪽 아니야? 도라인 도라인 솔직히 저희 그대로인데요 반대팀이 아니라 저희 1팀 그대로 아 그렇구나 아 이건 그거지? 시그마 한쪽? 우리 포킹? 벤처 온다요 벤처 온다요 벤처 온다요 히리콕 컷 나이스 난 matches 이속 어어 나이스 essentially 이렇게 생겼구나 레비 파라다 파라 파라다 파라 오 뭐 이래 아이고 저거 왜 이렇게 빨라요 라인은 라인은 대전모 또 벌써 있어 또 망치들 지존소인거 봐 아니 라인 끝나봐 라인 버프 많이 됐구나 라인만 강화했나봐 이상하게 다른 라인이랑 좀 달라 라인이 뭔가 되게 빠른 느낌이네 아니 뭐 이속 하이퍼링 까줬나 라인 압박까지 야 라인 버프 날아갔어 근데 얘네 라인 빼고는 다 죽어 라인 정맥에 팔아있어요 오 짱 무서워 하하 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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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일은 어떻게 된거예요? 이 뭐야 사왔어요 자 저라나맨 들어하있으면 피차 라인 보허 아 나만 불안탐 누가 돈이나 줄게 라인 망치 있을 듯 죽어봤어 어 이거 이게 맞아? 아 무서워 아 무서워 약간 위에 있어도 들어가네 오 용 스킨 봐 뺐다가 뺐다가 계속 쓰면 그냥 왜냐면 지금 앞라인 압박 주는게 별로 없어서 어우 나이 석양 조심 뺐다가 가야 돼 뺐다가 가야 돼 난리바가지다 난리바가지야 난리바가지 안되겠다 라인 깐다 흐흫 이게 아니네 어? 어? 라인에 그 세곤이 공 쓰고 있는 힐러 하나 없어 힐러 하나 없어 힐러 하나 없어 로봇? 가자 어 개 안맞은데 세소기기 야 달려 글라인 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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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망치 조심 미친 미친 뽕서디 갑자기 뽕서디를 아 터졌어 개피 다 개피 다 개피 나이스 나이스 태서디 태서디 휠 저거 빠져 도망갔어 어 짱 무서웠어 안 돼 역시 망할 망할 밀기 게임 이렇게 많이 싸웠는데 아직도 3분이나 남았네 모여서 갈 모여서 갈 지금 탱커 앞에 지금 탱커 탱커가 있는 건가 아 얇아서 죽는 줄 알았어 내가 탱커가 있는 줄 알았어 내가 탱커는 돼 내가 탱커는 돼 아이고 돈 받았어 그리그한테 큰일 없는데 그리그한테 큰일 없는데 글라인 대피 돼 아 나이스 역시 모이라 깡패 모이라 깡패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왜 저러워 모이라 깡패 나이스 알았어 쉽지 않다 라인 짱 묻어졌네 아우 너무 무서워 이 사람 미쳤다 그 사람 라인 장인이라서 어 목소리 좀 바뀌네 이거 스킨 아예 안 바뀌지 않네 좀 바뀌네 전장을 음 조금 바뀌네 조금 여기서 살짝만 수정하면 밸런스 괜찮겠는데요 음 음 아닌가 비슷한가 싶기도 하고 저 라인이 맵구나 싶기도 하고 누구랑 누구를 섞어야 되니까 아니야 한 번 더 해봅시다 그냥 잘못 건드렸다 또 무너지기 때문에 라인이 다 메꾼다는 건 저 라인만 보려고 하면 그냥 다 부서진다는 소리라서 맞아요 맞아요 뭐 키네요 사실 한 번만 더 해보겠습니다 네 한 번 더 도전 뭐 우리도 라인 가나요 만나인 점 미쳤다 흠흠흠 이랬는데 갑팀 맞다 인스턴 티바나 아흐흐 흐흐흐흐흐흫 으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 악머스 원래 라인은 보면 도발하면 라인이 줄게 돼있어 도발하면 됩니 알아 이십태에서도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야 뭔가 심각해 보이도 되고 아 이제 그 맵이 남명들에게 반식을 찾아 누르겠다 걱정할까 없어 나는 언제나 그대를 복장하다고 허 Blair끼대라면 모르게 하고 있다고 믿겠어 어디 인사하러 가시네 이분이 진짜 겐지? 상대 뭐에요 라인이에요 안보여 아직 이렇게 했는데 아 이걸 인사하러 안나오네 인천히 겐지 있다 겐지 조합 바.. 저기 뭐야 포지션 바꿨을 것 같은데 라인다 라인 도와 드릴게요 파라? 아닌가 방금 뭐야? 소밀리면 안돼 라인 있어 라인 힐 왼쪽 겐지 조심 가볼게요 좋아요 벤지 녀석 벤지 누가 한거야? 파일드 파일드 님이 여기 너무 많이 빠지지 말고요 아이고 못 올라가나 벤지 주 벤지 주 벤지 주 벤지 주 벤지 주 벤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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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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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상남자시네 망치뽕 빔 용검있음 용검 용검 아 이걸 인사를 안해주고 가네 누가 저 화물 좀 막아 검 쓰면 그냥 밥 써도 될거 같은데 벤지공에 쓸게요 오케이 오케이 힐러가 없어 힐러 뒤에 있으면 왔음 왔음 애쉬 힐 못준다 저 벤지공에 아니 여깄어요 오우 흐흐흐 먼저 갈거야 아 힐러가 왔는데 힐러가 왔는데 힐러가 왔다 힐러가 왔는데 힐러가 왔고 힐러가 왔다 아이 덴증 왔다 나한테 도움되나 여기 먹었지롱 좋아요 덴증 힐러가 왔지롱 덴증 부담감조 압박감조 빵검하게 만들어 아 근데 저기 뽕검인데? 뽕 찼나? 샀을수도 있겠다 자 봉탄미에 재워줄거에요 난 못재워 나 기덕이가 재울거야 기덕이가 궁을 몇개 쓰는거야? 개이득! 뽕 안쓰지 않음 자네? 아 뭐야 미친거 아니야 어디까지 들어 하핳 스킬 풀이 쌓은거 같애 너 아핳핳 아니 저사라고 해 조심하세요 자 어디까지 들어 자 이거 못하겠다 나 이대로만 죽게 나 어디에 나 어디에 오른쪽에 뭐있다 오른쪽에 현지 이게 아나가 저쪽 귀에 아나가 너무 프리입이야 안되겠다 모이라다 나왔다 나와버렸다 마데보다 피딩이 더 높게 잡으려니까? 2층 2층 보여줘 2층 2층 아 2층이 훌륭한 제품인가? 나와버렸다 요즘 나인 선박 맞으면 당장 못되나? 나이스 장전 이러면 못 들어갈까? 어? 뭐야 급파일쯤 미쳤다 와 나이스 잡았다 아나 컷 아 나이스 현지 HP 현지 HP 인제 HP 인제 HP 아 이름이 아직 입에 안 덮어 준호 개피온다 하하하하 준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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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뭔가 워치 캐릭터를 안 같지 않아 준호 한국인인 줄 알아 처음에 준호 분명 아니래요 혜오민 하하하하 망치?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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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막았다 괜찮아 빠지지마 오른쪽 섰어 해줘 내가 못하는 만큼 해줘 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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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죽어 라인 안 죽어 아나 프리일이야 현지 컷 오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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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하하하 넌 지막선 쟤네 뽕검 없고 망치있나? 모르겠어 망치만 위험 뽕도 거의 찾을수도있어 한쪽 프리델한다 한쪽 프리델 왜 비교하는거야? 단벳 관리해야해 망치만 난다 좋던 라인 피 뽕뽕뽕뽕 악사를 해버리네 미친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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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내 옆으로 지마 왜? 컷 해주세요? 뭐야 뚜모 뚜모 나이스 망치가요 컷 나이스 맞다 나이스 미친농 이게 공포게임 아니에요 아 역시 오버워치야 오버워치 개피곤해 옥치 피곤하다 그리고 어쩌다가 라인 대전이 됐죠? 원래 준호 넣으면 러쉬 좋아서 맞아 원래 라인이 낭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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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준호 한식부 있으면 해봐도 됩니다 비판님 이제 지치셨어 피곤해 얘 정신이 없어가지고 킬도 계속 해야되고 정신이 없어가지고 막 힐도 계속 해야되고 항상 남는건 딜러구나 언코인 갑니다 네 맞아요 남는건 딜러에요 살려주세요 여긴 힐링이 많아가지고 우리 방송은 딜러가 없어 우리 방송은 다 늙은이들이여가지고 딜러가 없어 스키 솔져 레이지 바티스트 바티 맛집 라인 네 소름 돋는 사실 지금 양팀 탱커들이 딜 제일 많아요 근데 어쩔 수가 없어요 소싸움이라서 이게 라인전이지 2 1 2 2 3 4 4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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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5 5 10 5 든 5 저기 손브라로 바뀌었다 이러면 약간 포킹? 오케이 캔서리가 프리들이야 아이고 안 돼 저쪽 뒷라인이야 너무 프리 해가지고 패스터드 컷 모였다가 모였다가 군대다 저기 솜 있어요 종 완료라는데 마이콜 가자 가자 가위바위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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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죽었는데 레임보기 없잖아 레임보기 못 박혀 가위바위라이 가위바위라이 키라임보기 가위바위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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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왜 무서워 레임보기 없지 가위바위라이 왜 저 이거 레임보기 없는 캐릭터인가요? 내 이름은 최서리 어떻게 한층에 오르기 위에 바티 있네 2층에 여기 팔아있어요 라임보드 파란 요소? 뭐? 신청해주세요 와 저 앞에 있는데 괜찮아 괜찮아 선브라 컷 손놀면 바로 얘기해줄게요 와우 아이고 이게 디나인이 다 어글뿌려가지고 도미야 팔아 팀 팔아 위아래로 하겠네 난리바가지야 팔아 궁있다 이거 여기 미치도 안좋아 공박으로 올거 같은데 선방으로 끊어야겠는데 팔아가 너무 프리드린데 팔아가 무서워 이거 2층으로 차라리 가는게 팔아 피만 어 2층 갈까요 뭐지 팔아 흘리고 오 2층에 손 돌아가 그냥 손 돌아 공 다쳤다 얘네 2층으로 밀고가죠 네네네네네 2층 가는거 다 알겠다 나 알아도 일로 밀어야 2층으로 밀어야 2층으로 밀어야 2층으로 밀어야 2층으로 밀어야 잘하네 머리 위에서 궁떨어지는거지? 애쉬만 정면딜 하고 파라 뒤쪽 주점 위 파라 부터 어떻게 했어? 여기 이 쪽에 척추 여기 있어요 파라 컷 추워요 잘 도왔다 그래도 쟤네는 궁 못 쏟나요? 해낼 수 있을까? 안 쏟나요? 우리 궁만 들어갔나요? 네 우리도 궁 하나밖에 안쓴 그러네 망크 소리 났는데 망크 소리 났는데 망크 소리 났? 파라 조심 머리 위에 떨어지는거 파라 오른쪽 주점 위로 갔다 파라 컷 파라 컷 이 안으로 들어와 그래야 힐 돼 펀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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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힐 펀브라 펜 가야돼 가야돼 이제 망치 조심 라인 힐 안 돼 오케이 저 힐 달린다 이제 파티 궁 끝나면 힐 달려 허물 붙고요 허물 빼면 안 돼 허물 빼면 안 돼 라인 여기 있어요 막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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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라 있어 파라 또 왔어 어 마스 뭐야 아 어 야 아 아 오프 뒷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안 되나? 파라 피! 파라 피해야 돼 파라! 까비! 이거 대치가 너무 이뤘다 이거 제가 둘이나 없었는데 5대3으로 하루 종일 기다렸어 우리가 까비 까비 탈진이 너무 잘해 맞아요 맛있다 아우 진짜 준비한 세상에 너무 무서워 폭라인 이게 공포 게임이야 공소 다 디폴트임 까비 파라바스는 선 넘었다고? 맞지 누가 라인 싸움하는데 파라바스를 들고 오나 파라바스는 선 넘었지 으흠 오케이 여기까지 재밌었습니다잉 일단 캐릭터는 나쁘진 않은 것 같은데 뭔가 약간 버프를 해줘야 될 것 같긴 해요 뭔가 캐릭터 자체는 재밌음 자체는 막 기동성도 있고 뭐 딜도 쏘는 느낌이 근데 약간 그 타격감이 좀 후진하는 거랑 그 다음에 역시나 이것도 그냥 조합을 정해서 쓰는 써야될 듯? 한 느낌? 일상적으로 꺼내기에는 좀 애매한 느낌은 없지않아 있어 지금 이게 우리는 그냥 한 거니까 이 정도고 그냥 막 그 뭡니까 잘하는 사람들이 있는 그 막 잘하는 사람들이 있는 그런 거 있잖아요 막 막 딜러들이 마스터 이상 수준이고 막 이러면은 잘못 값치면 갱 죽겠는데요 막 머리 위로 날면서 힐 주기에는 개빡세 물론 난전해서는 모르겠지만 그렇다고 뭐 포킹에 쓰는 애는 아니고 약간 키리포처럼 해야되는 애가 아닐까 이거 봐 다 오버워치 다 나가는 거 봐 오바퀴가 없어 이제 우리방엔 오바퀴가 없어 다 니들 가짜야 하하하하 니들 다 가짜야 라인이랑 같이 쓰면 괜찮은 거 같다고 라인이랑은 괜찮은 거 같아요 궁 쓰고 나서 100킬씩 계속 들어오면서 봉버프니까 그렇게 밀고 나가는 걸로는 나쁘지 않은 거 같기도 하고 일단 그래도 뭔가 컨셉이 있는 애가 나와서 다행이야 오죽하면 라위보다 후지다는 평을 받았을까 말이 되냐 흠흠흠 말이 돼 라위는 그동안에 버프를 좀 먹지 않았나요 버프랑 이것저것 먹지 않았어 되긴 했지만야 그럼 여전히 또 힐러는 다 그대로인가 보네요 신캐가 너무 늦게 나와 신캐가 너무 늦게 나와 말이 안 돼 이게 그나마 요새 이제 오버워치를 잘 안하니까 좀 오버워치에 캐릭터 또 나와? 약간 이런 느낌이지만 그래도 결국 다 안하잖아 잘 주류픽도 다 아니고 일리아리가 요새 좋아? 일리아리 버프 됐나? 흠흠흠 파라가 좋아져서 근데 파라도 다시 잘 안 쓴다고 그러지 않았어요? 아닌가? 무기 어딨어? 이거구나 무기 스킨 경화광 이거야? 이거 아니지 않아? 이펙트 바뀌는 거? 아 아직 안 나왔어 아직 안 나왔구나 너프 돼도 좋아요? 아 그래 쓰읍 그렇구만 벤처도 뭐 처음에 좋다 뭐 둠피스트다 뭐 이런 얘기 하다가 또 안 나오는 거 같고 아 오랜만에 재밌긴 한데 아 혹시 피로도가 높다 아 오버치 왜 이렇게 피곤해? 오버치 왜 이렇게 피곤해? 뭐 선일이야? 오랜만에 개피곤하네 아주 그냥? 정신 계속 집중해야 돼서 그런가? 아 나 너무 피곤한데? 체력이 오히려 차는 거 같다고요? 그리고 약간 마약 같은 거야 약간 마약 같은 거라고 순간적으로는 체력이 차는 거 같고 기분이 좋지만 막상 당신을 존먹고 있는 거야 재미있었습니다